자 다섯번째 2장의 정전개와 콘덴스 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 문제를 잡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실제로 가장 어렵습니다. 이 전기력선 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질문할 때 여러분들 전기이론 이러면 당연히 계산 문제가 많다라고 선입관을 가지고 계산 문제 위주로만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기이론 중에 문제가 뭐가 어려운가 하면 물론 이제 준비 과정에 있어 가지고 계산 문제가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고득점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계산 문제보다는 말 따묻기 문제가 실제로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 따묻기 문제는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거든요.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가지의 개념을 조금 알아 놓으셔야 되는데요. 첫번째는 뭔가 하면 브라우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선을 말하죠. 이걸 말로 나타내면 전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른다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가 뭔가 하면 이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개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는데 기사 공부하면 이게 이제 인어 마이너스 그래디언트 V 해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가 뭔가 하면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개의 세기와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같지는 않고요. 이것 때문에 지우개가 너무 좋다. 전개의 세기와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게 이제 가우스 법칙입니다. D는 입실론에 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물어보는 게 이 네 가지가 제일 헷갈리는데 이 네 가지를 조금 봐놓으셔야 되거든요. 전화가 없는 곳에서 연속적입니다. 그 전기론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조금 알아 놓으셔야 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연속적이다라는 말은 불변을 의미합니다.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을 하거나 새로 만들어지거나 하는 게 없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화가 없는 곳에서 연속적이라면 전화가 있는 곳은 다르겠죠. 전화가 있다라는 것을 도체 표면 도체라고 하는 것은 브라스 마이너스 전화가 있는 거고요. 이 전화의 값이 다른 경우에는 그냥 도체라고 하고요. 전화의 값이 같아지는 것을 특별하게 덩전이면이라고 부르죠. 이것과는 직교합니다. 그래서 이 직교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수직으로, 수직이라는 말은 90도 말하죠.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뭔가 하면 두 개월의 정기력선은 교차하지 않습니다. 교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크로스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자신만으로 폐곡선 혹은 폐곡면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걸 잘 물어보는 게 되는 게 두 개고 안 되는 게 두 개죠. 그러면 이제 정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물어보면 되는 게 세 개, 안 되는 게 세 개가 있겠죠. 그럼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빨리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요. 여기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여덟 번째, 정기력선수라고 하는 것은 8번이, 이게 8이죠. 정기력선수하고요. 전속수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속이라는 게 뭘 전속이라고 하는지 알아야겠죠. 전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력선의 다발, 묶음을 말하거든요. 전기력선이라고 하면 여기 브라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하나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브라스가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많이 있다면 이 선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우 가겠죠. 그걸 이렇게 묶어놓은 걸 전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매질,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율 말합니다. 유전율 입실론하고는 무관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만약에 큐클롬의 전화량이 있을 때 전기력선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입실론 분의 큐계가 나옵니다. 이 말은 입실론 0 곱하기 입실론 S 분의 큐계가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공기나 진공이라면 비유전율의 값이 1이 되니까 입실론 0 분의 큐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속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율과 관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밖에 안 나온다? 큐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1번에서 전기량 혹은 전화량이라고 부르는 게 전속이라는 말과 같다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이 문제 자체를 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큐는 뭐다? 전속수 입실론 0 분의 큐는 공기 혹은 진공 내 전기력선수가 되고요. 이거는 나오지 않고요. 이게 전기력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은 이하가 되긴 되는데 이 문제 자체는 보기를 4개를 주고 전속을 물어볼 수도 있고 공기나 진공 중에 전기력선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전기력선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조금 봐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